힙합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퍼프 대리 콤스가 어제저녁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호텔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콤스는 변태 성욕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녀를 한 대 모아놓고 마약을 투입하고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매매, 납치, 학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퍼프 대디로 통하는 힙합계의 거물 션 디디 콤스가 어제저녁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콤스는 최근 머물던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으며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콤스는 여성들을 학대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여성학대, 협박 모의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됐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콤스가 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같은 기이하고 위험한 일들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약 6개월 전 연방수사관들이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급습한 후 이뤄졌습니다. 14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은 콤스가 자신이 이끄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평판을 보호하며 범죄 행위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여성 피해자와 남성 성노동자들을 마약에 취하게 한 뒤 수일에 걸쳐 지속되는 성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했고 피해자 협박에 사용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콤스의 범죄 조직은 성매매, 강제노동, 납치, 방화, 뇌물수수 및 사법 방해에도 연루돼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관은 콤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품 일부를 그의 집에서 압수했습니다. 콤스가 폭행 및 성폭행, 학대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작년 11월 과거 연인관계였던 카산드라 벤투라는 콤스에게 수년간 신체적 그리고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송은 다음 날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올해 5월 CNN이 지난 2016년 3월 LA호텔 복도에서 콤스가 벤투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콤스는 최소 1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 가운데 9건 이상이 성폭행 관련 소송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스의 변호사는 오늘 그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